자 첫번째 세션 왼발 루프 시작합니다. 왼발 앞에 포워드 스텝 오른발 터치 오른발 백 션플 왼발 백낙 리퍼버 왼발 포워드 션플 두번째 세션 오른발 플러스 왼발 사이드 오른발 백낙 리퍼버 오른발 사이드 션플 왼발 백낙 리퍼버 세번째 세션 왼발 빅스텝 오른발 드래그 오른쪽으로 롤링 바른턴 4분의 1턴 오른발 포워드 스텝 2분의 1턴 왼발 백 스텝 4분의 1턴 오른발 사이드 스텝 왼발 터치 왼발 사이드 스텝 오른발 터치 마지막 세션 오른발 오른쪽으로 사이드 션플 왼발 백낙 리퍼버 오른쪽 어깨 방향으로 4분의 1턴 왼발 백 스텝 한 번 더 4분의 1턴 사이드 스텝 6시 보시면 됩니다. 왼발부터 두 번음 앞으로 워크 워크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2 4 5 6 7 8 2 4 5 7 8 2 4 5 6 8 2 5 7 8 2 5 7 8 1 4 5 7 8 2 6 9 9 9 9 10